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조명사업 건강기능식품 LED TV 조립 우리 엔터프라이즈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9%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1%, 비용의 증가율은 0.6%입니다. 매출은 증감을 반복하며 장기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입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0.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익률은 낮지만 그 편차는 다소 적은 편입니다. 주요 비용은 원재료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592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2,693억원입니다. 자금은 주로 사채, 유상증자, 차익금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투자 대비 이익의 창출은 없는 모습입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112%로 높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43%로 포통 수준입니다. 주요 자산은 매출채권과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성 자산과 비슷한 수준이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배당은 2차례 자사주 매입은 1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우리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